1만 원 됐으니까 이제 10만 원 가야지. 우리가 지금 1만 됐어요? 1만 넘었어. 근데 한 10만 명 됐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10만 명 되면 금액을 제가 걸어서 우리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둘 셋! 구독! 잘생각!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재밌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안 보여? 조은이라고 계신 거 아니에요? 120개, 120개. 우리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변경처럼 투덜거리지 않아, 절대로. 즐겁게 하고 있어, 나는. 물은 앞에다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취소하가 변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찍 와서 고생이 많아요. 혜택 되나요? 맨 앞자리. 혜택? 혜택 유튜브에 나와요. 아, 진짜요? 섬스를 보고 achievements. 수호MI야? Siberia 선정 고3 스트레스 Rap 스트레스 최대함 많이 풀고 세트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랑 어렵다는 거예요. 확실히 오늘 코스타리카하고 했던 경기를 gust Annun 세번째 이제 비디오로 해서 인지 분석을 다 gång어들어갈 텐데 오이 꾸펼 우와 이번엔 잡國 때 refrain 쓰려도 되고. 13. 없죠? 한 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교환이나 영수증도 꼭 비싼다고 하니까요. 100개 100개 100개. 무너질 텐데. 3개까지 가능하네요. 9번 끝나고 전화할게요. 9번. 나오지 말고요. 오 기다려. 빨간색 빛이야. 자장님 노란색. 5번. 우와. 오늘 진짜 감사해요. 너무 좋았어요. 전화로 나오시고. 항상 영수증 소리에서 만나면. 네. 전에도 고생하시는데. 뒤에서 하나 고생하신 말이에요. 저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김병지 형 드립이 최고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땠어? 네? 개꿀잼이요. 말해놔. 못 써먹겠다. 기회를 줬는데도. 자. 다섯 문장만 얘기하자. 알겠지? 최고였습니다. 김병지 님을 실수로. 실물로 만나다니. 이런 꿈만 같은 기회가 오다니.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굉장히 팬이에요. 본병지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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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